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왜 우편 강도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 즉 우편과 왼편의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양편의 두 사람에 대해서 복음서 기자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강도라고 기록했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비난했다고 마태복음 27장 4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역시 이 둘을 강도라고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이 둘을 행악자 이블두어라고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그냥 두 다른 사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양편의 강도는 정확하게 어떤 범죄를 저질러는가는 확실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냥 노상강도나 약탈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원래 예수님 자리에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를 매달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결사 지지로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을 매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가장 정확하게 이 두 사람을 표현했는데 행악자 즉 매우 중한 범죄자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에 해당하는 자의 1순위는 로마 정부에 대해 반역을 저지른 자들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로마 제국을 향해 반란을 일으킨 스파르타 노예들을 잡아다가 아비오 거리에 십자가를 세우고 매달아 두었는데 수천명의 반역자들의 시체를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라바도 역시 열성당원 유대민족 해방을 위한 선동자로 로마군에게 잡혀 십자가형을 언도받았고 양옆의 강도들도 단순 강도들이 아니라 유대민족 해방전선의 주동자인 바라바의 추종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민족 해방을 위해서 범죄자가 된 바라바를 구해주고 대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유대반역자로 정죄하여 십자가형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세상 마태복음 27장 44절에서는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두 강도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다면 예수님께서 유대민족 해방전선에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 열성당원들은 이스라엘이 로마 권력으로부터 해방되어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실메시아가 할 일이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해방전선을 협력하지 않으므로 화가 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했다고 기록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양편 중에 하나는 비난하는 강도를 꾸짖고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했다고 기록했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정확한 사실을 예수님만 아시겠지만 나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까이 있지 않았고 멀리서 아주 희미하게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는 모양을 보면서 두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했다고 기록했거나 혹은 현장 증인들의 말을 듣고 두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했다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 가까이서 직접 목격을 했고 현장에서 예수님과 두 강도들의 대화를 다 듣고 정확하게 기록했으므로 누가의 기록에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즉 너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며 예수님이 능력자이며 메시아라면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을 로마 압제에서 구원하라고 말했던 것이지 예수님의 인격을 모독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양편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쪽은 세 가지 고백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받은 십자가형은 당연한 형벌임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죄값을 예수님 앞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받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 즉 행하신 것, 살아가신 모든 삶은 잘못이 하나도 없다. 다 옳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원전하신 메시아임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셋째로는 주님의 임하실 나라, 즉 천국을 믿고 소망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 세 가지 고백으로 예수님은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강도에게 주신 천국의 약속입니다. 우리도 강도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강도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이들은 강도처럼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최대 6시간 그 이하에서 매우 극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강도처럼 드라마틱한 구원을 받기를 바라고 불신앙적으로 산다면 아마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강도처럼 구원 받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인간이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강도의 구원을 보고 혹시라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 받은 강도는 우편일까요? 좌편일까요? 성경에는 그가 우편에 있었는지 좌편에 있었는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강도가 십자가형을 받았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원 받은 강도를 우리는 우편의 강도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오른편에 대한 좋은 이미지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염소와 양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염소는 좌편에 양은 우편에 있었고, 좌편에 있는 염소는 창세전에 예비된 불못에 들어갔고, 우편의 양은 창세전에 예비된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은 의로움, 지혜자, 생명이고, 왼편은 악함, 어리석음, 멸망을 뜻합니다. 전도서 10장 2절 말씀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는이라.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에도,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10편 110편 1절 말씀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사도행전 2장 25절 말씀에,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해. 그런데 헬라, 이교도들 사이에서는, 왼쪽이 행운의 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에 대해서는, 구원과 승리, 위로움과 영광을 의미하므로, 구원받은 강도가 오른편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강도가 오른편인지 왼편인지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명 중에 한 강도는, 구원을 받을 만한 고백을, 예수님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믿음의 고백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지, 오른편에 있는지, 왼편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받은 강도가, 너무나 쉽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냐, 공평하지 못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포두원 품꾼의 비유처럼, 11시 포두원 문 닫기 바로 전에 온 품꾼에게도, 새벽에 일찍 나온 품꾼과 똑같이 품짝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시간이나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의 고백이 가장 중요한 열쇠임을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 신뢰를 생의 마지막 순간에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은 한 강도에게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마지막 순간에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 시간에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여 온전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천국의 소망을 주님께 올릴 때 우리는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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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가